콩조인이시다 이러면 이렇게 양 조절을 해서 저는 속눈썹 붙이는 거 정말 어렵던데 두 컬러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거를 알고 나니까 계속 이거를 찾게 돼도 지금 사셔도 후회하지 않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혀블리입니다.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 1탄 다들 잘 보셨나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 많아서 1탄, 2탄 나눠서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2탄 준비해봤습니다. 1탄 안 보셨던 분들은 1탄도 봐주시고요. 그럼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 2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제품이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홍조인 필수템 에르보리양의 CC 레드 코렉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쇼츠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홍조 피부라고 했잖아요. 얼굴에 붉은기가 있다 보니까 코렉팅을 좀 해줘야 하는데 홍조 피부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홍조는 나중에 베이스를 다 뚫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잔잔히 올라와서 약간 이렇게 블러셔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면 괜찮은데 여름에 너무 열 많이 받다 보면 안 예쁘게 홍조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홍조를 커버해주고 베이스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는 제품이에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고 이거를 바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베이스 전체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볼 부분에만 코렉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막 그렇게 많이 짜서 바르지도 않아요. 저는 이 정도 해가지고 볼에다가 되게 얇게 펴발라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민트색으로 발리는 건가요? 싶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펴바르면 살짝 이런 베이직빛으로 약간 변합니다. 그러면서 홍조를 커버해주거든요. 이거 하나만 바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색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코렉팅용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는데 막 꾸덕한 컨실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여기 볼 전체를 다 커버하다 보면 사실 코렉팅 제품을 잘 안 쓰는 게 여기 나중에 좋고 주름 끼임 같은 그런 현상이 또 많이 생겨서 저는 이 코렉팅 크림을 쓰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발림성도 좋고 진짜 뭔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거가 건조하다고 느껴지셨던 분들은 이거를 혹시 너무 듬뿍 바르지는 않으셨나 한번 체크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얇게 올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볼 부분에 건조하게 뜨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향은 좀 별로예요. 엄마 화장대에서 옛날에 많이 맡아보던 그런 냄새 나거든요. 베이스 했을 때 홍조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다 하셨던 분들 이거 무조건 한번 써보세요. 탑에서도 이거 진짜 많이 써주시거든요. 다음은 여러분 여름 생리대를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피의 쿨링 푸야시입니다. 요즘에 생리대에 이런 쿨링 기능이 들어간 생리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 여름에 생리대 하는 거 진짜 답답하고 정말 막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쿨링 기능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거를 했을 때 확실히 상쾌함이 달라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계속 이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입었을 때 확실히 밑에가 시원해요. 찝찝한 느낌이 덜한 기분? 정말 프레쉬한 느낌이 나거든요. 여름에 이렇게 쿨링 효과가 있는 생리대 한번 써보시는 거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노베브의 컬러 코렉터 소프트 듀얼 펜슬입니다. 이거를 진짜 잘 쓰거든요. 영상에서는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게 올리브영 입점이 됐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듀얼 펜슬이에요. 이렇게 연어색. 그리고 한쪽은 보라색. 이렇게 있어서 코렉틴 펜슬인데 보라색은 좀 칙칙한 곳을 밝혀주는 다크서클 부분에는 푸른기를 잡아주는 연어색을 써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쪽이 이걸 쓴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걸 안 쓴 쪽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거를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팟 타입으로 된 거 있잖아요. 얇게 펴서 발라주는 스킬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좀 떡지고 좀 나중에 갈라지잖아요. 생각보다 이 팟을 꺼내가지고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얇게 바르고 이게 조금 번거로운 거예요. 이쪽에 있는 이 푸른기를 살짝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림성이 좀 뭔가 시원시원시원하게 발리는데 이게 막 두껍게 떡지듯이 발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간편한데 너무 잘 커버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크서클 커버할 때 팁은요. 여기 눈 밑에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푸른 라인을 여기만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핑거 퍼프로 이렇게 콕콕콕콕 해주면은 이 커버된 거 보이시나요? 이 손가락으로 바를 거 아니잖아요. 브러쉬도 중요한데 뭐 브러쉬 못 찾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쓸 때도 있고 이런데 얘는 그냥 이거 쓱쓱 꺼내가지고 바르고 퍼프 손가락 퍼프 아니면은 그냥 일반 퍼프 있잖아요. 이건 좀 크긴 하지만 그냥 일반 퍼프라도 이렇게 살살살살하면은 다 돼요. 더 손이 많이 가게 된다? 로고 했던 거는 이 듀얼 펜슬이었어요. 팟 타입으로 된 포코렉팅 제품이 생각보다 활용이 잘 안 되던데 하셨던 분들 이 컨실러 펜슬 한 번만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러쉬예요. 활용도 만점 브러쉬 이게 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 쓰고 올리브영 이번 세일 아니더라도 오특이라든지 이럴 때 이거 꼭 생각나시면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파우더 브러쉬인데 여러분 파우더 브러쉬로 사용하셔도 되고 블러셔 브러쉬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사용해도 되는 다양한 역할을 해주는 브러쉬이고요. 앞에는 살짝 이렇게 넓적한데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볍게 파우더를 올려주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지듯이 뭉치듯이 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가 이 브러쉬를 정말 정말 잘 쓰고 있고요. 파우더 바를 때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쓸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하이라이터 쓸 때는 여기를 이렇게 닦아서 옆으로도 이렇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사용해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도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묻혀주고 이걸로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이라이터도 되게 잘 올라오거든요. 블러셔 올릴 때도 여기다 이렇게 묻혀주고 여기다가 살살살 쓸어주면은 불타는 고구마 되지 않게 올라갑니다. 양 조절이 유용한 그런 브러쉬라는 거죠. 일단 얘가 발색이 좀 진하잖아요. 이렇게 발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이거 여러분. 불타는 고구마 되기가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묻히고 딱딱 털어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살 먹여주면은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진한 이런 불타는 고구마 같은 이런 컬러도 이렇게 양 조절을 해서 불타는 고구마처럼 블러셔가 올라가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진한 거를 이렇게 좀 은은하게 올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때가 정말 정말 활용하기가 좋은 제품이라는 점. 제가 이거를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 약간 활용하시는 방법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제대로 말씀을 드려봤어요. 저도 이 트위저 없이는 속눈썹 붙이는 게 너무 힘든데요. 코링코 트위저입니다. 이렇게 생긴 트위저인데 네모나게 된 거라든지 U자라든지 이걸로는 속눈썹 붙이는 게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쓰고 속눈썹이 너무 잘 붙어요. 어떤 속눈썹을 붙여도 이 트위저가 있으면 정말 잘 붙습니다. 저는 속눈썹 붙이는 거 정말 어렵던데 이거 기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기술 중요한데 도구도 진짜 중요해요. 속눈썹을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 트위저로 이게 이렇게 다 잡히는데 얘가 막 힘이 그렇게 막 들어가게 잡히지도 않고 정말 딱 잘 잡히다 보니까 풀 묻히고 이렇게 들어서 속눈썹 붙일 때 이게 그렇게 탄탄하게 잘 잡혀요.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확실히 좀 숙련된 손 스킬이나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속눈썹을 오래 붙여보셔서 그 감도 더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걸로 속눈썹 붙이는 연습해보면 일반 이런 집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붙이는 거랑 좀 달라요. 이게 훨씬 잘 붙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누즈의 무스케어 치크입니다. 저는 이제 홍조 피부라고 했잖아요. 베이스가 까지고 이러면 큰일 나요. 이 무스 치크는 이 베이스 까짐도 없고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촉촉하게 발리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픽싱이 되면 보송하게 발려요. 저는 이 핑크 타퍼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 핑크 타퍼가 집에 두 개가 있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컬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색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은 핑크 타퍼 단독 발색은 아니고요. 여기다가 얘는 또 타로 무스라는 쿨톤 컬러예요. 그래서 약간 라벤더빛이 도는 얘는 약간 여쿨분들이 쓰기 좋은 그런 컬러인데 오늘 저의 블러셔 조합은 이 두 개를 섞어준 조합입니다. 두 컬러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중화를 시킨 컬러로 발라줬어요. 오늘 이렇게 바르니까 예쁘더라고요. 핑크 타퍼 단독으로 사셔도 되는데 어 저 이거 써봤는데 저한테 조금 더 웜한 것 같아요. 라든지 할 때 왜냐면 이게 핑크 타퍼가 흰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 컬러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타로 무스를 살짝 섞어주면 약간의 그 흰기가 느껴져서 요런 중간 색깔이 나와요. 지금 제가 오늘 블러셔 해준 딱 요 색깔? 지금은 제가 위에 하이라이터를 쓴 거예요. 광 느낌으로 올라가는 제품은 아니고요. 보송한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떡지듯이 발린다든지 베이스가 까진다든지 요렇지 않아서 사용하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마음은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리오의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입니다. 1호 달빛 물방울 2호 말랑 반죽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1호 달빛 물방울을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사용한 이 코랑 여기에 쓴 하이라이터가 이 달빛 물방울이에요. 이 하이라이터는 꼭 사셨으면 좋겠고 입자가 진짜 고와서 광이 요렇게 올라옵니다. 코 닦아줬을 때 그 희열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글린트랑 비교하면 또 어떻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어떤 게 글린트이신 것 같나요? 이게 글린트의 밀키몬이고 요게 클리오 하이라이트의 달빛 물방울. 이거는 컬러 차일 수도 있는데 사실 막 엄청나게 크게 광감은 둘 다 비슷하죠. 그래서 글린트 게 있다면 굳이 안 사셔도 되겠지만 지금 글린트와 클리오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클리오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요 팔레트는 지금 사셔도 후회하지 않을 팔레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봄과 여름에 걸쳐있다라고 하신다면 더더욱 추천드리고 싶은 팔레트입니다. 저는 봄 거 여름 거 둘 다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여쿨에 걸친 봄웜 라이트라서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제가 딱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데일리하게 한 듯 안 한 듯 라이트하고 여리 타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 좋아합니다. 하신다면 저는 레터프롬 스프링 완전 추천드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진한 음영 컬러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글리터들도 요렇게 예뻐요. 어 생각보다 쿨하던데요 하셨던 분들은 얘가 좀 쿨한 핑크입니다. 흰기가 좀 있죠. 좀 저는 쿨한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빼고 쓰시고 저는 웜한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 이것 빼고 쓰시면 활용하시기 정말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팔레트 쓸 때 얘 잘 안 쓰거든요. 이게 한동안 품절이어가지고 못 구하는 팔레트였단 말이에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 엄청 밑에 음영을 확확 넣어주는 그런 진한 음영 컬러가 얘 말고는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제가 리뷰도 하기도 했었는데 요 팔레트도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페리페라에서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가 이번에 리뉴얼이 됐거든요. 이 팔레트가 봄바라만 오는 계획이구나. 요 팔레트의 리뉴얼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랄 잘 받는 봄 라이트 분들이 쓰시기 되게 좋고 컬러 자체가 라이트하지만 뒤에 음영 컬러들도 되게 잘 들어가져 있어서 데일리한 메이크업으로는 진짜 딱이에요. 근데 약간 여기는 코랄 계열이어서 이거 쓰면은 약간 뭔가 좀 칙칙해 보이고 핑크 쪽으로 추천을 해주세요 하신다면 요거 봄과 여름의 서사를 추천드립니다. 얘가 이름이 봄과 여름의 서사잖아요. 봄웜이든 여쿨이든 핑크가 잘 받는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진짜 좋은 팔레트에요. 여릿한 핑크 팔레트라서 완전 막 그렇게 쿨하지 않거든요. 컬러감이 이래요. 되게 막 보랏기 없고 차가워 보이는 핑크 아니잖아요. 저같이 여쿨에 걸쳐있는 요런 분들이 쓰시기 진짜 좋은 팔레트라서 핑크 라인으로 추천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요 팔레트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가 리뷰한 영상이 꼭 팔레트 비교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고 영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라고 추천드리게 될 줄은 몰랐던 팔레트이기도 하거든요. 메이크 메이크 소포드 블러링 아이 팔레트 피치 크러쉬 블러링 몇 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팔레트 입덕 부정기였는데 이걸로 메이크업하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한동안 정말 계속 이 팔레트로만 메이크업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엄청 진한 주황기 때문에 이렇게 팔레트가 좀 너무 주황기 있어 보이는데요 하잖아요. 근데 제가 팔레트 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자면 팔레트를 딱 보면 처음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색이 진한 포인트 색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컬러 별로다 하는 거 가려보세요. 그러면서 팔레트를 보면은 이 팔레트의 무드 느낌이 좀 다르게 보인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도 가려보면 느낌이 다르죠? 그러면 팔레트를 볼 때 조금 덜 헷갈리거든요. 제가 진짜 잘 쓰는 게 일단 이거 두 개가 여기 눈 밑에 언더 음영이라든지 뒤에 라인 풀어주는 음영으로 이거 두 개의 조합이 정말 최고예요. 여기 있는 컬러 이거 주황기 안 쓰고 이거랑 이거랑 여기에 있는 글리터들 다 잘 씁니다. 아무튼 이걸로 메이크업했을 때 나오는 메이크업 무드가 너무 예뻐서 생각보다 너무 잘 쓰게 되는 팔레트였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띄워놓은 영상 보시면 메이크업 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느낌대로 자주 메이크업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저의 올리브영 추천템 2탄이었고요. 제가 진짜 잘 쓰는 제품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 메이크업 정보입니다. 오늘 팔레트 랩터프롬 스프링 이거 사용을 해줬고요. 립이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계속 말하니까 이 어플레 현상이 안쪽에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오션 핑크랑 모비시 핑크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겉에랑 안쪽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매트립 보고 싶다고 해서 오늘 매트립 조합 발랐어요. 그리고 블러셔는 이거 두 개 섞어서 발라줬어요. 누즈의 무스케어 치크티 핑크 타퍼랑 타로 무스 핑크 타퍼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타로 무스를 살짝 이렇게 해서 섞어 발랐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클리오 글래스 앤 하이라이터 달빛 물방울을 코랑 여기 눈앞에랑 여기 이렇게 사용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정보까지 끝!